최고 연 10%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 희망 적금이 오늘 출시됐습니다. 청년 희망 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의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.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, 2년 만기 시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출시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습니다.